어머나 놀라셨죠? 새벽이라 얼굴이 공격적이네요. 좋아. 아이고 좋아. 안녕하세요. 뽀비입니다. 지금은 4시 38분이네요. 저는 2시 반에 일어났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공항으로 갈게요. 어? 안내방송 나온다. 여행을 할 때 이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공항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제가 혼자 해외여행 가는 건 처음인데 나이 서른 살 먹고, 뭐 많이지만 이렇게 두근거리는 여행은 처음입니다. 잘 할 수 있겠지? 뭐 걱정은 버리고 노래나 듭시다. 노래 됐짱. 혹시 이건 무슨 노래 듣는지 아시는 분? 뭐 맞춘다고 선물은 없어요? 네. 선물은 없습니다. 밤양갱이였어요. 버스기사님이 그만 부르라고 불을 꺼주시네요. 잠이나 잘 겁니다. 그럼 도착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저 조그만한 샌드위치 같은 거 시켰는데 너무 작아. 어떻게 내 주먹만 해? 이게 말이 돼? 당연히 다 먹었죠. 그런데 너무 부족해. 당연히 2차 때렸죠. 던킨에서 올리브 모시기 이런 거 시켰는데 빠르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눈치를 보는 거지? 개철보가 열렸습니다. 뭐 다른 브이로그에 다 이런 장면이 있길래 저도 한번 찍어봤어요. 뭔가 승무원분들이 저 혼자 비행기 탄다고 비상구 자리를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저 두근두근 거리는 발을 피워냈거든요. 정신없어. 그만해. 네. 도착했습니다. 나리타 에어폴트 터미널 얼굴 왜 이래?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네요. 진짜 혼자서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다. 대단해. 저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숙소에 짐을 맡기고 아사쿠사로 갈 겁니다. 아사쿠사에서 밥을 먹고 또 뭐하지? 아사쿠사를 구경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투덜투덜 되는데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왜 투덜투덜 거리는 건지 너무 빠른 비행을 예약을 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긍정적인 편이에요. 제가. 네. 네. 밥 먹으러 왔어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올릴게요. 메뉴는 라멘. 한국어 메뉴판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최고야. 웨딩하는데 난로가 있어서 뭐 다리는 뜨겁게 상체는 차갑게 기다렸습니다. 다음에 제가 들어가네요. 들어왔어요. 네. 물 한잔으로 절대 못 사르죠. 그러니까 벌컥벌컥 마셔야 돼요. 네. 찬물은 원래 벌컥벌컥. 크아 시원하다. 어허 내 라면 나왔습니다. 잊지 말자. 인중샷. 오 그치 그치. 이거지 이거지. 잘한다 잘한다. 오 그래 그래. 네. 군만두도 나왔어요. 저 세 개. 제가 하나 먹은 게 아니라 세 개가 나와요. 네. 다 만두부터. 냠냠. 음. 그냥 군만두. 이거 뭐지? 부추인가? 네. 군만두 맛은 어 뭐랄까 겉은 뜨겁고 속은 차가운데 어 그냥 너무 배고파서 그냥 맛있었어요. 네. 이제 라면 먹을게요. 네. 라면 먹을게요. 네. 아니 눈치를 왜 자꾸 봐. 사실 제가 소신반응을 하자면 면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왜 이렇게 조치인지. 우와. 음. 라멘이 약간 특유하게 유자 맛이 나요. 냠냠냠냠냠냠. 눈치 또 보네. 어.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아니 여기가 노른자가 두 개에요 여러분. 쌍둥이 병아리? 병아리 쌍둥이? 뭐 하여튼 쌍둥이 계란에도 유자랑 간장 맛이 나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카. 맛있다. 그냥 싸서 먹어볼게요. 어. 진짜 면발이 미쳤어요. 약간 뭐랄까. 아 면이 약간 꼬들한데 뭐 간장이랑 너무 그 국물이랑 너무 잘 어울린달까? 어. 주인 할아버지 인사해 주셨어요. 어. 뭔가 더 맛있어지는 느낌. 국물 한번 맛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쭉. 국물은 약간 강한 간장. 강한 유자. 저에겐 국물이 약간 짠데 뭐 면이랑 같이 먹으면 딱 맞아요. 어. 맛있어. 맛있어. 아니 눈치를 왜 보니? 눈치 보지 마. 네. 처음과 마지막은 군만두를 마무리할게요. 아니 아사쿠사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제가 화요일이거든요. 카페로 피신을 갈게요. 너가 그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후글랜이라는 거잖아? 어. 내가 한번 기대해볼게. 저는 카페로 아드 시켰어요. 너가 그렇게 유명하다며? 아셔볼까? 뭐지? 아이고. 아니. 다들 이거 괜찮아? 아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정체가 뭐야? 내가 잘못 시켰나? 아닌데. 유명하다고 했는데. 이게 신맛 나는 커피인데. 아 약간 밍밍해요. 아 그리고 오늘 뜨거운 게 아니라 약간 미지근한데. 어 다들 이게 맛있구나. 망할 구글 평점. 지금 시간이 2시 32분. 아 너무 졸려요. 네. 이만 숙소로 가볼게요. 졸려서 못 하겠어요. 하지만 숙소 가는 길에 메론빵 발견. 냄새가 미쳤어요. 네. 걸음을 멈추게 하는 냄새예요. 네. 뭐야. 아니 내가 일본까지 와서 비둘기 괴롭힘을 당하네? 아 그러니까 메론빵을 먹으면 이게 둘기 씨가 와요. 학습이 됐어요. 비둘기가. 어머. 오지마. 오지 말라 했다. 어 머리 흔드는 거 봐. 엄마. 하지만 둘기 씨 따위 나의 먹성을 이길 수 없죠. 오. 약간 얇은 소보로빵? 하지만 소보로보다는 안 단. 와. 사람. 아 이거 화요일 맞아? 근데 거의 외국인이 80% 아니 뭐 저 포함이지만. 네. 아 그리고 추워요. 아 누가 도쿄 따뜻하다고 했어? 어디가? 5시 39분. 네.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예약한 숙소는 캡슐 호텔이라서 좀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모양으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네. 아니 뭐라 어 음 원래 오늘 일정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나 이렇게 짰다. 나 이렇게 제의스럽게 짰는데 어 이 뒤에 뒤에 일정을 다 짰는데 추워서 못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비슷한 시간에 맞춰서 숙소에 들어온 거라서 어 지금 아쉬워하는 인간을 보고 계세요. 네. 뭘 해도 지금 아쉬울 인간이거든요. 저 인간이. 네.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움직이네요. 어 나 마임을 배워볼까? 어 이대로는 아쉽다고 좀 찡찡거리고 있는데 뭐 어쩌겠어. 어 졸리잖아. 솔직히 말하면. 아 그냥 잠이나 자 제발 어. 아 아이 또 어 어 어 진짜 예민하기까지. 아 진짜 못 참겠네 정말. 아 뭔데 뭐라 얘기하는 거야. 어 나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뭐지? 어 아 그냥 빠르게 넘길게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쓰잘데기 없는 얘기일게요. 어 입술 왜 그래? 어 너 입술 좀 발라야겠다. 네. 뭐라도 찍어 바를게요. 엄마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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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좀 인간 같네. 어 좀. 이제 좀 볼만하네. 어허허허허허. 아 도쿄가 지금 바람이 불어서 좀 건조해요. 어 근데 뭐 암튼. 아이고 졸려요. 네 졸리세요. 주무세요. 어 턱에 소리 났어. 아 제가 턱 디스크가 있거든요. 아 여러분들 턱 조심하세요. 저처럼 입 크게 불려서 하품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어? 어? 왜? 아 뭔데? 아 카메라 렌즈에 뭐 묻었어? 아. 아 그럼 닦아줘야지. 어. 으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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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가도 졸려서 못 놀겠어요. 네. 그 정도로 졸리거든요. 자지마. 일어나. 정신 차려. 에휴 지금 편의점에서 물이랑 이것저것 사서 먹고 디비 잘게요. 네. 내일 봐요. 안녕. 아 네. 1초만에 내일이 되는 기적이 여기 일어났습니다. 네. 저는 스키즈 시장으로 갑니다. 하하. 어머. 어머 너 얼굴 무슨 일이야? 아니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얼굴이. 어. 바빠. 밥 먹으러 왔어요. 네. 네. 웨이팅이 있는데 생각보다 회전율이 빨라요. 메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내 위장으로 들어올래? 너. 너야? 하. 뭘 먹을까? 하. 너? 아. 아니야? 하. 아무튼 뭐 들어왔어요. 뭐 이렇게 앞에서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어. 저거 내 건가? 하지만 아니에요. 제게 아닙니다. 이게 내 겁니다. 네. 어. 뭐부터 먹어볼까? 자. 김에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네. 우니 올리고. 밥도 올리고. 어허. 연어 알도 올리고. 마지막에 와사비 올리고. 와우. 오. 오. 우니의 고소함. 그리고 톡톡 터지는 연어 알.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미친 맛이에요. 네. 빨리 먹어. 어. 뭘 찍어. 부어. 어. 잘한다. 우니가 진짜 신신해서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어? 이거 생강조림? 응. 저리 가고. 어. 아. 아. 본격적으로 그릇을 들어서 먹고 있네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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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털도 남기지 않겠어. 왕그릇. 더러워서 모자이크 했어요. 여러분. 생강은. 아. 제가 생강을 좀 싫어해요. 네. 씻고 커피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시켰어요. 네. 빨리 나왔죠. 안녕. 스키즈 시장. 잘 있어. 어. 제니다. 아.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풀핑 제니. 아. 너무 예뻐. 밥을 다 먹고 커피도 다 마시고. 지금 소금빵 파는데로 가려고. 근데 오다가 사람들이 엄청 줄 서있는 카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커피를 마셔가지고 거기는 아쉽지만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어차피 줄이 너무 차고. 뭐냐. 줄이 너무 길어서 무가요. 오늘 춘분의 날인가? 일본의 쉬는 날이래요. 낮이랑 밤이랑 시간이 똑같은 날이라고. 오늘 쉬는 날인데. 근데 가게들이 다 정상 영업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해요. 저는 소금빵, 매존, 김자점을 갈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따 비가 와요. 제가 날씨운이 좀 안 좋은 편이라. 극복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여행 오면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혼자 찍어야 해요. 네. 이렇게 혼자 놀아야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확대할 거니? 아. 더. 어. 아. 지금 밥 먹어서 신났어요. 네. 아. 꿈빡꿈빡. 오. 도착했는데. 진짜 거짓말이지. 나는 빵을 하나 사러 왔을 뿐인데. 아. 이렇게 된 이상 계획을 변경하겠어요. 하나로는 절대 모자라. 널 그냥 털어줄 거야 내가. 어. 기대해. 내가 빵을 샀는데 많이 샀습니다. 다 제가 혼자 먹을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소금빵 3개랑 메론빵 3개, 고구마 3개 샀어요. 아우. 아. 뭐 이래. 먹어볼게요. 헐. 헐. 진짜 맛있어요. 아니.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 밑에 부분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아. 내가 한국에서 먹은 소금빵은 소금빵이 아니었어요. 아. 너무 행복해. 어. 행복해 보여.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행이 어려우신가요? 아. 그냥 즐기시면 그게 여행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렇게 빵 부스러기 붙이고 잘 걸어 다니잖아요. 빵이 신기하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입에 막 가득 담기거든요. 근데 엄마가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먹지 말라 했는데. 엄마 눈 감아. 어. 눈 감아. 하나 싹쓸이. 자. 긴자로 넘어갈게요. 아. 긴자로 도착했는데. 아. 내일부터 날이 너무 추워져서. 시트텍 하나 살게요. 네. 아. 이거 하나 살게요. 아. 향수도 하나 살게요. 네. 아. 제가 우드향을 좋아하는데. 테시스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나 이제 향수 뿌리는 여자야. 끼치밥 우시 나고야 빈추 먹으러 갑니다. 벌어지가 여기서 한 14분 정도 걸려요. 사촌 언니랑 조카 보러 가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다. 지금 사촌 언니 만나면 카메라를 들이며 못 밀기 때문에. 저 많이 찍어놔야겠다 지금. 불량이 걱정이네. 아. 그래도. 백화점 가서. 향수도 사고. 아. 장하다. 장해. 진짜. 서울에서는 하지도 못하는 거 일본에서 다 아네. 혼자 밥 먹고. 혼자 식당 가서. 그래서. 카메라 들이며. 진짜. 그냥 도로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차도로. 차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없어요. 이렇게. 사실. 조카를. 처음 보는 거예요. 차 언니도 한국에 있을 때만 봤고.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영영 못 볼 수 있어서. 제가 도쿄 왔을 때. 언니를 보러. 가는 겁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언니가. 외국에 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말도 안. 이렇게 날씨가 좋는데. 비가 어떻게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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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한 건 나지 그래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긴 해요 여러분들도 밥 잘 챙겨먹어요 저도 밥 잘 챙겨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턱이 투턱 됐잖아요 내일도 근데 아침보다 붓기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좀 걷다 보니까 네? 그만 말하라고요?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한 웨이팅 3, 40분 정도 걸려서 들어왔어요 운동 잘 안 해? 조용히 가요 아 그럼? 후식으로 카페 하부스에 왔습니다 웨이팅은 한 1시간 정도 넘게 했어요 손님은 거의 다 현지인이고 저희는 조각 케이크를 시켰습니다 조카는 런치 메뉴로 스파게티 미니 케이크 나오는 거 시켰습니다 런치 스파게티는 토마토랑 뭐랑 이렇게 선택인데 조카는 토마토로 선택을 했고요 음료는 카페라떼 시켰는데 신기하게 에스프레소가 저렇게 각 얼음으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보통 카페라떼 얼음은 커피 마지막에 좀 밍밍해지는데 여기는 마지막까지 커피를 좀 진하게 마실 수가 있었어요 조카가 시킨 밀크티 조카가 시킨 밀크티 조카가 유튜브를 좀 알더라고요 비크티드 우유랑 시럽 따라 주더라고요 진짜 아 이거 미쳤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건 더 미쳤어 이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런치 시키면 이렇게 작게 조각 케이크도 나와요 배가 고프시면 런치 세트 시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카페가 있는 건물에 도쿄역이 보이거든요 날씨 너무 좋죠 비 하나도 안 올 것 같아 문구솜 있는데 약간 한국의 핫트랙스 같은 그런데 스티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고양이 봐 미쳐 미쳐 여기 푸바우도 있어 푸바 잘 갔어? 어머 너무 귀엽잖아 더 귀엽다 이거 구매해야겠다 이거 사야 된다 사라 사라 날씨 뭐야? 아니 밖으로 나온다 흐려지는 기저귀 저기 앞에 천황이 살고 있는데 이 거래 건물을 못 짓는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방금 전까지 날씨 좋았잖아 비가 와요 그래서 여기 지하 쇼핑몰 구경거리가 많아서 왔어요 피카츄 네 그림에 볼이 통통한데 신물은 왜 이렇게 훌쭉하죠? 너무 사고 싶은데 애들은 얼굴에 살이 너무 없어요 아니 뭐 단체로 단식원 갔다 왔어요? 도쿄 티켓 들고 있는 미피씨 오 정말 가와이 가와이하다 어머 너무 귀엽잖아 안되겠다 너 언니 집으로 가자 도쿄 여관에 있는 도문 구경하러 왔습니다 사진도 한 방 찍고 오 길죠? 네 밥 먹으러 신축으로 가요 오 지하철 온다 치키맵 먹으러 왔어요 맛있으니까 추천할게요 주문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언니와 조카에게 맡기겠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지가 않아서 작은 걸로 시켰어요 근데 작은 걸로 시키면 숙주가 나오는 세트로 준다고 하네요 작은 게 이 정도야 근데 작은 거는 여성분들 기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먹는 방법은 국물에 후추를 넣고 후추 후추 그리고 다진 양파인데 그거 넣어줍니다 본인 기회에 맞게 넣어주세요 숙주를 넣고 면을 넣고 같이 드시면 됩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네 당장 드셔야 돼요 이거는 아 큰 거 시킬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남은 육수에 또 다른 육수를 넣어서 마무리로 마시는데 조카는 좀 짜다고 하네요 언니랑 조카랑 헤어지고 근처 디즈니스토어에서 풀을 샀습니다 귀엽죠? 나도 알아요 저 이만 숙소로 가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네 안녕 3일차 얼굴 왜 이래? 그 트기맨의 요파로 얼굴 부었네요 좀 많이 부었다 너 오늘도 신나게 가보자고 저 멀리 보이는 요요기 공원 그리고 나를 살려줄 핫팩 박상병이 아니라 좀 아쉬운데 아니 도쿄가 이렇게 추울 줄 알았나 내가 카멜빼 커피랑 샌드위치 먹으러 왔어요 먼저 카페라테가 나오거든요 저 카페라테 시켰어요 따뜻한 걸로 조금만 기다리면 샌드위치도 나옵니다 빵이랑 햄이랑 치즈랑 사과랑 꿀 맛있겠죠 앉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보이게 어제 구매한 푸도 사이좋게 옳지 잘한다 샌드위치 맛은 치즈의 고소함과 사과의 상큼함 그리고 꿀의 달달함 햄의 짭짤함 그 조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햄은 더블로 추가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싱글로 했거든요 아까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네 어 안돼 안돼 아까 조금 아쉬운 점은 빵이 딱딱하다는 거 하얗게 좀 아쉽다 다른 건 다 좋았어요 라떼는 에스프레소는 약간 고소한 원두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유도 고소해서 제가 너무너무 엄청 좋아하는 라떼입니다 네 커피랑 샌드위칩 당연히 증발했고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 장소로 이동 중이에요 지금 바람소리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는지 하나도 안 들리네 뭐 계란 샌드위치 유명해서 다음에 또 먹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걸어서 시부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안 추워 보이지만 거의 한 6도 정도의 쌀쌀 날씨에요 그래서 안에 히트텍 셔츠, 니트, 자켓을 입었어요 그때 구매 진짜 잘했다 이 바람을 뜨고 어디를 가느냐 아 슈프림이요 네 앞은 뭐 5분 전이라서 좀 기다려줍니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물량이 좀 덜 들어와서 구경할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베이프가 있길래 갑니다 지금 너무 추워서 맨투맨 하나 너무 구매하고 싶어요 아 너무 추워 아니면 반팔티 베이프는 반팔티가 진짜 너무 이뻐요 여러분 네 베이프도 구경하고 왔어요 오늘 시부리 스튜디오를 갈 예정이기 때문에 짐을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온 김에 스튜디쇼? 여러분 스튜디쇼도 들려볼게요 스튜디쇼 보고 왔어요 그래 교정했어 스튜디 반팔티 구매하고 아니 뭐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뭐 신의 개신가? 사라는? 그리고 뭐 호두 집에 호두 엄청 많은데 아이쇼핑 다 했으니까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황톡의 명물 몬자압기 시간이 애매해서 웨이팅이 길면 포기하라고요 아니 밥을 포기해? 잊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뭐 저에겐 밥보단 집을 이뤄 더 소중하니까요 다행히 혼자 와서 빠르게 들어왔어요 저는 빠른 소화를 시켜줄 콜라를 시켰습니다 과연 일본의 콜라맛은? 네 그냥 콜라맛이에요 저는 명란 떡 몬자압기에 치즈 추가를 추천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켰습니다 여긴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세요 명란이랑 떡도 이렇게 따로 구워주고 너네 사이좋게 이거라 구멍 뚫린 수저로 양배추만 철판에 올려줍니다 양배추부터 좀 조져줘요 열심히 조져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았다가 펴주고 그리고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합석 사이좋게 남은 국물 투하 오이시구나 레 오이시구나 레 뭐에 뭐에 균 치즈를 진짜 아낌없이 넣어주시더라고요 감동 먹어볼게요 근데 맛이 뭐랄까 애매해 식감은 흐물흐물한데 중간에 떡이 있어서 별미 그냥 이렇게 떠서 드시는 거예요 덜어서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먹는 방법은 자유죠 어우 바빠 혼자서 너무 바빠 친구들한테 인증샷 보내야 돼요 놀려야 되거든 너무 뜨거워서 호호 불어드세요 여러분 음 뭐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좀 생소해서 그런건데 그게 뭐 짜다고 하는데 초반에는 수분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보다 짜진 않습니다 와 치즈 늘어나는 것 보소 어? 치즈 봐 치즈 근데 제가 카멜백 샌드위치가 아직 비장에 남아있어서 그런지 벌써 배가 불러요 아이씨 아 이거 너무 뜨겁잖아 뜨거우니까 콜라로 시켜줄게요 꿀꺽꿀꺽 까 이거지 뭐야? 너 뭐야? 음식 보는 눈이 좀 띄껍다 어? 어? 바닥에 내려놓아? 아 초심을 잃었네 다 식었는데 그냥 배가 불러서 후후 계속 시간 끌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초심을 잃었어 음식을 담기다니 응? 나중에 지옥에서 다 먹는다구 어? 이게 한 힐인 가격 치고는 약간은 비싼데 뭐 겸음으론 좋았다 응 날씨가 너무 좋죠 도쿄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 유명하다는 시부야 사거리 그 유명하다는 시부야 사거리 외국인도 많고 나도 있고 지브리 스튜디오가 있는 기지 기치 기치조 기치조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왜 이래 응 날씨 너무 좋죠 날씨 너무 좋다 구글 맵에 공원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갔는데 호수가 있는 공원을 가로질러서 가고 있습니다 호수 너무 이쁘지 않아요? 시간이 여유롭게 왔다면 구경할 가치가 있는 공원이긴 해요 시간이 진짜 여유롭게 왔으면 하지만 저는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 저 여자에게 또 어떤 시련이 닥칠까 아니 분명히 구글 맵에 공원을 가로질러서 가는 방법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유로공원을 통과해서 가는 거더라구요 입장시간 10분 남았어요 하지만 구글 맵엔 17분이 찢겨요 7분 저의 큰 키를 이용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키 큰 걸 이제 써먹네 하지만 항상 위기에 방해물이 있죠 저 여자에게는 항상 있어요 하필 이때 신발끈이 풀리냐구요 인생 재밌네 재밌게 돌아가 급하게 끈을 신발에 쑤셔 넣어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매일이 위기, 고난, 역경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저 사람이 제 인생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인생을 유튜브로 보고 계시고 있죠 오늘도 퀘스트를 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퀘스트 너무 쉽다 퀘스트 완료 나 아직 입장을 하고 있네요 아 이게 뭐야? 아니 정각에... 아 여러분 정각에 도착 안 하셔도 돼요 네 아 귀여운 토토라가 있네요 마음이 진정되고 있어요 오 원형계다? 나도 올라가 봐야지 지브리 티켓은 무조건 프린트에 가야 돼요 아 근데 내고기는 따로 어플에 있더라구요 아 너무 부러 제 티켓이십니다 네, 제 티켓 너무 초라하죠? 어, 지브리 구경하고 왔어요 네, 내부에는 촬영이 안 돼요 여러분 네 짠 굿즈 6,000원 정도 질렸습니다 네 아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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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러워요 아 너무 잘했어 진짜 여러분 늦어도 돼요 한 10분? 20분 정도 늦어도 돼요 아 들어가는 줄이 길어서 대기를 해야 돼요 그저 뭐 샀는지 궁금하시죠? 진짜 제가 그토록 사고 싶었던 동전 지갑을 샀습니다 지브리 안에는 일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일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가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저는 읽을 줄 몰라서 대충 눈치를 알아챘어요 뭐 그렇다고 전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네 어? 벚꽃이다 치고 줄 사람이 없다 어 앵글이 좀 바쁘죠? 네, 죄송합니다 캡쳐러라도 남겨야지 뭐 어떡해 어 네 일찍 일어나요 해서 일찍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혀 먹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여자가 정말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뭘 고민을 해 고민의 사치인데 네 태블릿 영어가 있어서 쉽게 주문이 가능해요 이렇게 사진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냥 눈치껏 눈치껏 아 이거 광어인가? 아 연어인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넨 다 내 위장으로 온다 실시 아 저 초조한 손 아 저 긴장한 몸짓 어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주문하고 기다리면 위에 레일에서 주문한 초밥이 옵니다 와사비는 밑에 회전 레일에 있어요 사실 제가 와사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그리고 저 고등어 구이 초밥 진짜 미쳤어 어 미쳤어 진짜 입에서 살살 녹는데 아 미쳐요 그냥 여러분 초밥 소화를 시켜줄 펩시 네 네 맛은 똑같아요 어우 내 사랑의 연어 아 미쳐 진짜 또 먹고 싶어 아우 나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딜 도망가 아 흰살 생선 진짜 미쳤어 이것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초밥에 밥이 너무 촉촉해가지고 그냥 씹지도 않고 목을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들어와요 다음에 사이즈가 조금 길어진 연어 제가 말했죠? 와사비 좀 많이 좋아한다고 네 과연 더 길어진 연어의 맛은? 말해 뭐해 이것도 미쳤지 여러분 여기에요 네 진정? 안 돼 참가로 초밥 안에도 와사비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와사비 좋아하는 거예요 그니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아 생강이 올라진 연어 아 생강? 아 그래 나 꺼져 감히 어디 생강이 연어 맛을 방해해? 어? 그래 이거지 아 이렇게 간장 뿌려 먹어야지 이렇게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오 맛있어 캬 또 먹고 싶다 또 가야지 나중에 맛있당 음 속도 따라와 와사비 또 추가할게요 네 연어 특대 딱대 연어 연어 딱대 아싸 또 왔다 네 먹었어요 응 어 어떡해 떨어졌어 걱정마 뭐 파자장인지 민매장인지 모르는데 그냥 장어예요 와 미쳤어요 그냥 여기는 네 오늘의 생선 오늘의 생선 약간 광어 같은데 네 어 이것도 그냥 미쳤어요 여러분 아 소신배라 나서면 저 광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원래 좋아하는구나 아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바로 들어왔거든요 아 왔다 끈 끝났어 음 아 진짜 와사비 조금 들어있니 왜 와사비 싹쓸이 아 아 말도 먹었다 저는 방금 초밥을 먹고 이제 숙소로 가려고요 원래 옷을 사서 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발이 너무 아파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내일 가마푸야 가니까 숙소로 빨리 가서 좀 쉬고 일찍 자서 이제 내일을 이렇게 할게요 숙소 가는데 또 시간이 좀 걸려서 짠 여러분 굿즈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굿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지브리 스튜디오 안에서 단편영화를 상영해 주는데 그 티켓입니다 네 조명에 비치면 지브리 작품 작화가 있거든요 저는 러뷰탈요 네 그거 안 봤는데 여기 조명이 약해서 뭔지 잘 안 보였어요 다음은 한국어도 있어요? 음 편하다 손수건 샀어요 일본은 손수건이 필수인데 요즘 한국도 손수건이 좀 필수인데가 많아가지고 저도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귀엽죠? 사랑스럽죠? 갖고 싶죠? 다 내꺼야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짠! 키링도 샀어요 네 토토로 머리 위에서 닥치하는 그 친구 기억나시죠 여러분? 응 그 친구예요 여러분 별사탕으로 꼬셔서 데리고 왔거든요 이 친구 같이 우리 스튜디오 배치 그리고 그리고 마녀 배달부 키끼 그리고 귀여운 토토로 그리고 막내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엽서도 샀어요 키끼 키끼 달그락 달그락 그 골고 거리는 뭐 코 담아 네 신나 마지막으로 고양이 버스 동전지갑 고양이 버스 동전지갑 샀어요 짠! 뒤에 지브리 뮤지엄 미카타 라고 써있어요 이제 돈을 여기에 옮겨줄 거예요 드디어 샀어 어 너도 이제 동전지갑 있어 어? 갑자기 민지음 공개? 아 머리가 길었다고? 어 어 이쁘네? 이게 지갑에 따랑따랑거리는 방울이 달려있어요 여기에도 미카타 라고 써있어요 일본어로 달아주겠습니다 동전지갑에 키링을 한개 달고 싶어가지고 둘 중 별사탕으로 꼬신 친구가 좀 잘 어울리네요 둘이 세트 세트 귀여워 오늘 일정은 이대로 끝 저는 세수하고 잘게요 안녕 안녕 뿅 4일차 안녕 여전히 부었죠 밖에 너무 추워서 추애 공부를 미리 느끼고 있어요 히이 오늘 첫 개시하는 동전지갑 귀엽다 저는 가마쿠라 가려고 열차를 기다립니다 참고로 저는 가마쿠라 에노댐패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후지요 뭐야 후시자와행 후시자와행 열차를 타야해요 어 바로 어려워 열차를 기다리면서 편의점 커피 우유를 마실게요 한국의 바리스타롤스? 그 커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바다가 보여요 거의 도착을 했군요 이나무라사기 아무튼 역에서 식당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자야 귀엽죠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춥다고 해서 더 따뜻하게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상태는 어 괜찮아 옆에 바로 철도가 있네요 그곳에서 여기 사람들 사진 찍는데 나도 사진 찍고 싶다 나도 이쁘게 사진 찍고 싶다 나도 이쁘게 사진 찍고 싶다 어 식당 보인다 웨이팅 있을 것 같아 역시나 웨이팅이 있네요 저는 평일 9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눈가 쪽은 입장 줄이고 메뉴판이 있는 왼쪽에서 웨이팅을 하셔야 해요 한국어 메뉴판이 있어서 아주 쉽게 주문을 했습니다 계란 중간 꼭 하셔야 돼요 네 안 하면 안 돼 오렌지 주스도 시켰어요 고등어구이 타마구 추가했고 오렌지 주스 세트로 해가지고 10시 40분에 오라고 했어요 10시 40분에 1시간 정도 남았다 네 식당에서 조금만 걸으면 바다가 보여요 날씨 좋구만 캬 아이폰으로 찍은 바다인데 색감이 너무 다르죠? 캐논이랑 아이폰은 저는 바다가 좋아요 왜냐고요? 높은 건물만 보다가 바다를 보면 뻥 뚫린 기분이 들거든요 사진을 한 번 더 네 이상한 소리 했어요 시간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계란물이? 나한테 너무 쉬운 일이지 어? 나 한식조례 자격증에 실기일 때 내가 깐 기란이 몇 갠데 진짜 알근까지 분리해줄 거야 어? 너무 완벽해요 머랭? 내가 제과제품 실기에서 내가 친 머랭이 몇 갠데 이딴 머랭.. 어?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거품기가 너무 작아서 아니.. 진짜 거품이 안 올라와요 여러분 아 지금 거의 공복 무산송동 하고 있어요 이거 맞아? 하지만 밥을 먹으려면 노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노동 후 식사는 더 값진 것이라고 배웠어요 저는 네.. 제가 피가 딸릴 때 오렌지 주스 힐팩이 도착을 했네요 자기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짠 짠 짠드라짠짠짠 오오 오 이 맛 오오 딸몬트 그래도 맛있다 다시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스킬을 시전했습니다 손바닥 건법을 시전했어요 하지만 이거 부작용이 심해요 손바닥이 시뻘개져요 팔이 제일 아파요 여러분 하지만 나는 이걸 꼭 먹고야 말겠어 어 포기? 포기하지마 견뎌 이겨내 할 수 있어 한 어느 정도 됐냐면 한 이 정도?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네 이게 머랭이 그릇을 거꾸로 들었을 때 떨어지지 않으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네 오오 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살짝 좀 분리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성공적으로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음 아직이야 더 돌려 어 뭐 팁을 드리자면 거품기를 비스티미하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돌리세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나 이렇게 진지한 거야? 어? 아 드디어 저의 나의 고등어가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저 머랭 칭찬받았어요 알바양반 뭘 좀 아는구만 어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안 떨어지면 이거 완벽한 거 이거 완벽 그러니까 머랭을 뜨거운 밥에 살포시 올립니다 아 그리고 노른자를 올리면 어? 어 어 어 쿠데타마 쿠데타마가 탈출했습니다 애니에서는 너가 쉽게 도망가지만 나를 만난 이상 도망 못 가 어 어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겠다고 쌍송 간다 헐 아 그는 좋은 쿠데타마였습니다 어 너무 미안하다 미안해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다른 인간에게 터지렴 설명서에 간장을 뿌려 먹으라고 했어요 쉐키쉐키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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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너무 뜨거워서 계란이 익기 전에 비벼야 돼요 빠른 속도로 아 진짜 밥만 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다 저는 안동 광고등어에 익숙한 사람인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 얘도 한 고등어치네 이거 뭐지? 어 아이씨 이거 뭐야 마인지 무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무? 뭐야? 아 나랑 너무 안맞는다 어 그 맛있는 고등어로 달래줄게요 밥함돌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냠냠냠냠냠 신났어 지금 너무 신났어 와 역시 생선은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짭짤하거든요 어 밥이 이만큼 남았어요 밥이 모자라요 사장님 생선껍질 부분은 원래 맛돌이인가 아시죠? 인간 청소기에요 흡입하고 있어요 제가 빠사리 앉았는데 제 앞에만 간장이 있었어요 네 옆에 손님이 안전부절 못하시길래 간장을 달라고 말을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네 다행히 제가 눈치를 채가지고 가져다 드렸습니다 착하죠? 알아요 이 정도 눈치는 뭐 막내 짬입니다 이게 어머 째려보는 거 아니고요 잘 드시면 체크 중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건강 한번 챙겨볼까 상추 한번 먹어봐 상추 이거 먹으면 졸린데 어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지? 뭐지 이 신맛은? 아니 소름 돋는 신맛이에요 어우 식초인가? 좀 당황했어요 오렌슈스로 제 미각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것 같네 개그는 원래 하세를 가려고 했거든요 뒤꿈치가 너무 아파서 가마크로랑 넘어가려고요 그냥 가마크로랑 이동을 해서 고마치돌이 거리를 구경을 할 겁니다 카레빵 먹으러 갑니다 참고로 피부가 왜 저렇게 오돌토돌 하냐면 알러지가 올라왔어요 네 평화로운 전철역 띵띵 에도패스를 구매했으니 세 번은 타야 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 고마치돌이 도착 입구부터 뭔가 빨간 게 여기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카레빵을 먹고 있어요 다들 카레빵을 먹고 있어요 나도 먹어야지 민국 구경하는 데도 있고 딸기탕으로도 팔고 있어요 나도 녹차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사람이 인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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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인력거이신 분들이 저기서 이제 호기캥이 하시는데 전 죄송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와서 엄청 먹어서 살이 분명히 쪘을 거란 말이죠 힘들어하는 모습은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길거리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여기 왔다 짠 돼지레이더 포착된 시식 어머 이거 뭐야 저도 하나 주세요 뭐지 피넛 땅콩 음 오 초콜릿 안에 땅콩이 들어있어요 뭐지 진짜 맛있어 지금 맛있어서 흥분했어요 지금 네 네 종류도 다양하고 각도 진짜 착하거든요 약간 저 정도면 진짜 착한 거예요 서울에 비하면 약간 뭐 살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또 하나 더 주시더라구요 아이고 진짜 사실 입구에서 하나 먹었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 얼굴에 뭐 이 친구는 무조건 구매한다라고 써있나요 아 왜 자꾸 시식을 해주시나요 정말 아낌없이 주시네요 아 이러면 어떻게 안사 어? 넘버 원인 이유가 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다양하게 믹스되어 있는건데 김맛도 있고 약간 오징어 땅콩 과자인데 그 오징어가 없는 맛 아 근데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맛있어서 한개로 부족해요 네 아 초코 맛도 맛있던데 아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초코 무조건 사고 옆에 저거 김맛인가 뭐 축으로 구매하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또 초코맛의 시식으로 또 주시더라구요 아 오히려 좋아 초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네 이거 구매를 부르는 맛이라고 할까 안사면 안되는 맛 네 초코친구가 외롭지않게 친구를 하나 더 데리고 왔습니다 2개 2개 넘버 원 2개 초코 2개 이렇게 어 저는 관광지 가면 과자 종류나 먹을 걸로 좀 잘 사는 편이거든요 뭐 남는 거는 지방 뿐이지만 하하하 또 땅콩 좋아 이게 줄 앞에 줄이 있는데 아 이게 카레빵 줄이구나 올 때 먹어볼게요 지금은 그냥 구경 돼지 레이더 포착 두번째 와 망고에요 망고 제가 또 말린 망고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오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완전 달달거리 역시 전세계 망고는 실망시키질 않아 진짜 하나씩 다 먹고 싶은데 다 먹으면 안되나 약간 눈치 보여요 양심이 있으니까 하지 않았어요 네 100g에 600엔 100g에 600엔 100g에 600엔 100g에 600엔 아 난 무조건 1끼리 살 땐데 그럼 6천엔 아 그러면 아 너무 비싼데 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 더 먹고 생각해 볼게요 아 아씨 집어도 좀 작은 걸로 집었어 어 옆에 파인애플 말린 것도 있어요 아 아쉽지만 구매하지 않았어요 네 너무 비쌌거든요 근데 거리에 먹을 게 진짜 많아요 아 근데 배가 불러서 그런지 아니었으면 진짜 다 털어버렸을텐데 진짜 아 너무 아쉽당 지나가다가 자바점에 들렸어요 아빠 젓가락 사줘야 되는데 음 너무 비싸다 사람들이 10원 빵인가 인가? 10원 빵 같은 거 빵을 먹으면서 가는데 나도 먹고 싶어 어디서 팔아? 근데 또 다른 땅콩집 발견 여기가 더 싸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아니야 아니야 이러지마 여기는 맛이 좀 더 다양해요 근데 맛이 더 다양해 셀프시식 거너 있어요 여기는 더 과자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땅콩 과자는 땅콩! 근데 여기는 땅콩? 약간 이런 느낌 대신에 과자 그 시드닝이라고 할까? 그게 너무 맛있어요 와사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저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와사비 구매 완! 제가 먹어본 결과 와사비 맛이 진해서 진짜 와친자한테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았어 코뻥 뚫려요 녹차에 미친 자 쉽게 지나가지 못했다 여기 체인점인데 도깨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네 결과 하겐다스 그린티랑 비슷했다 카페로 왔어요 커피는 핸드드립 커피 시켰는데 커피 치간 좀 너무 비쌌거든요 근데 뭐 그만큼 맛있겠지 여기는 시내보다 바람이 좀 덜 불어서 춥지는 않았어요 네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언제까지 찍을 거야?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다시 찍어주고 주둥이 너 가만히 있어 자 커피 슈얼이 시급해요 지금 산만하죠 네 가만히 있지 못해서 지금 밀린 카톡에 답장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요 네 연락 좀 해 얘들아 얘들아 연락을 해 어? 얘들아 연락해 이름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못 들어가지고 가져다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컵이 엄청 크죠? 그래서 겁나 뜨거워요 호호 불어주면서 마셔주겠습니다 찹찹찹찹찹찹찹 음 맛있으면 끄덕여 네 곧 한시가 다 돼가네요 커피도 다 마시고 미련이 남아 바닥을 긁어보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응 그만 긁어 여기 벚꽃 피면 정말 이쁘겠죠 근데 안 폈어요 하긴 이렇게 추운데 내가 벚꽃 지어도 필 수가 없어 어 어 어떻게 비니 추워 추워 아쉽지만 뭐 영상이랑 남겨야지 너 혹시 뭐 잊은 거 없니? 생각해보니까 카레빵을 안 먹었네 여기서 불쌍한 척이야? 밥을 너무 든든하게 먹어서 배가 너무 불쌍지 배가 불렀네 아주 아니 지금 카레빵 먹을 배가 없다고 하는데 너 지금 들이들면 입 벌릴 준비 다 돼있는 거 알아 나중에 더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아니 너 지금 후회하고 있어 저를 드시고 떠나시는 건가요? 미안 못 먹었어 다음에 꼭 너 먹으러 올게 미안해 더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이따가 저는 까마쿠라 코코마에 역에 도착했습니다 어우 여기를 어려워 뻥 뚫린 바다를 보니 뒤꿈치의 아픔을 잊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여기 지나가고 싶은데 여기 철도가 있거든요 여기 하필이면 사진 스팟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느라고 제가 못 지나갔어요 네 지나갈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기다려야지 지나가는 길은 다 맞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안 보이는 키는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무시하고 그냥 사진을 찍으시더라고 뭐 어떻게 사진 안 찍는 사람만 불쌍한거지 아직이네 아직이야 인생샷 건주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 같아요 오 다 찍었어요 어 드디어 탈출을 했습니다 날이 너무 좋아서 눈이 부시더라고요 제가 선구리를 한국에 놓고 왔거든요 바다에 N차 관람하실게요 나도 바다랑 한번 같이 사진 찍어보고 싶어 근데 머리카락이 코구멍에 들어가네 그냥 아이폰으로 담아줍니다 저 윤슬 좀 보세요 진짜 평화롭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아 그냥 이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와 올해 첫 바다다 콧물 나와 이제 그 뭐냐 에노시마로 갈거에요 저기가 에노시마 에노시마까지 버스 타고 가려구요 근데 왜 버스가 왔지? 근데 이게 14분에 온다던데? 아 지금 14분이구나 아 이거 타고 에노시마 가겠습니다 고고고 일본 버스는 뒤로 타시는거 아시죠? 아 저 몰랐어요 네 아 요금은 구글맵에 자세하게 나와요 저는 한 200원 정도 나왔어요 아니 현금 말고 그 IC 교통카드 사용하시면 뒷문 카드기 찍고 타시면 돼요 그거 한국이랑 똑같죠 대신 환승이 안돼요 뭐 어떻게? 아쉬운 대로 살아야지 도착했습니다 역시 버스가 최고에요 본격적으로 섬토하기 전에 몸에 기름을 좀 넣어줄게요 네 여기는 완전 초입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더라구요 들어왔어요 네 너무 배고파요 지금 음 뭐 먹지? 진짜 어느 때보다 지금 너무 진지한 메뉴 선정이거든요 연어랑 시리즈 덮밥이 있더라구요 연어 초돌이는 그냥 순장골 럽다이프 해야 돼요 네 삶은 시리즈 연어 덮밥 이렇게 주문해요 한국어 치연이 돼서 너무 쉽죠 너무 좋아요 이거 와사비 없이 아 와사비 러버한테는 네 금지사항이에요 이거는 오늘 두번째 계란 온천계란이에요 단백질 충전할게요 네 나왔습니다 아 연어 때깔워서 자 장국도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왜 안 열려 너 너 지금 내 입에 들어가게 거부하는 거야 합의를 통해서 지금 열었어요 네 두 사람 쉽게 제가 돌을 씹어 먹어도 지금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거든요 일단 목에 물칠 좀 해주고 근데 물에서 소독 맛이 나더라구요 왜 이러지 아무튼 이렇게 덮밥 탑을 쌓아줍니다 오우 연어가 탈출 아 어딜가 너 절대 못가 위에 와사비 듬뿍 올려줍니다 우와 입 닫아라 야 팔이 들어가겠어 맞다 간장 간장 찍어줘야 돼요 우와 오우 진짜 맛있겠다 진짜 기대 1도 안 했는데 아 배고파 연어 좀 치더라구요 어 여기 연어가 아 그냥 미쳤어요 여러분 아니 아 아까둔 그 계란 넣어줄게요 네 계란을 넣고 그리고 간장을 넣어줍니다 네 저 정도 저거 더 넣어도 돼요 뭐 그리고 연어 빼고 그냥 싹 다 비벼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연어 올려가지고 먹어주면 그냥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있어 그냥 마 마 마 말이 안 나와 그냥 어 진정해 어 너 진정할 필요가 있어 누가 너 뺏어먹어 안 뺏어먹어 다 넣을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먹자 그러니까 천천히 먹는다가 먹는데 거의 하나 5분 컷 정도 했거든요 이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벌써 마지막 숟가락입니다 마지막이지만 첫입인 것처럼 우와 어 어 배고파 나 뭐 먹지 아 뭐라는 거야 진짜 뭐 존막 김밥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네 한 이 정도 나왔어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뭐 연어가 맛있었다 네 밥을 먹어보고 이제 에노시마를 구경을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발 이끄는데로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왠지스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쳤죠 뭔가 엄청 무서운데 제가 원래 제가 원래 불교 사찰 이런데 잘 안가긴 한데 저 계단이 무서워요 저는 그래도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일이 있으니까 올라가 볼게요 진짜 아직까지 별로 힘들진 않아요 네 아 힘들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밥 먹어서 그래 밥 먹어서 내가 뒷꿈치가 원래 정상이었으면 이 정도는 스쿼트 하면서 올라가요 물을 좀 먹을게요 전혀 아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질 수 없어 물을 좀 먹을게요 아 제가 근데 왜 물을 먹었냐면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게를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마신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갈까? 사람들 보이나요?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고 있어 단지러워 말할 거 같아 어머 머리가 어디까지 돌아가니 나가보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기서 찾을 거야 후 대박 대박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주고 온 거 있죠? 희미하게 달이 보여요 달 어디까지 확대가 될 것인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 것인가 오 토끼까지는 안 보이고 이제 그냥 달만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있는데 백엔이에요 백엔 솔직히 백엔이면 탈만 하지 않아요? 탈 걸 그랬다 아 저기 약간 전망대 같은 게 있어요 그냥 야자수도 있으니까 뭔가 진짜 제주도 같은데 입장료가 500에 있네 생각보다 비싸서 안 가려고요 희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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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다 구경한 것 같아요 일단 내려가볼게요 약간 종 울리는 약간 사랑해 여기 명동에 있는 열쇠꾸름이 여기도 있네 뭐야 가는 길도 엄청 예쁘잖아 가다가 우연히 내 미래의 신랑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 올라오니까 여기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저를 위해서 아이고 편안하다 나도 여기 미래의 남편이랑 와야겠다 올 수 있을까 저는 다 구경한 것 같으니까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죄다 커플이야 커플 아닌 사람 나 불쌍해서 어떡해 지나가다 발견했는데 차라리 초입에서 드시는 것보다 여기서 경치 보면서 식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 후지산 맞나? 야 대박이다 날씨 여기로 내려가면 이렇게 돌 밟아가지고 바다랑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저도 바다 근데 신기하게 여기가 그 바다 짠내가 안 나요 이렇게 가까이 와야지 짠내가 느껴질 정도 어 저기 새 있어 새 있어 새 있어 새 갇혔어? 아 어머 뭐야? 새 새 아니었어? 너 산잉중이었구나 어머 오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게 아까 그 바닷까지 가보고 다시 전망등 있는 데까지 올라와야 돼요 거기서 돌아가서 나가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제 드디어 이 선을 빠져나갑니다 야호 탈출 리에다 리에다 탈출 리에다 야호 탈출 리에다 야호 탈출 리에다 탈출 리에다 야호 숙소 와서 씻고 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카메라 성능 테스트를 또 하고 있는데 지금 볼이 빨갛죠? 네 알러지가 올라와서 지금 볼이 빨개졌어요 아아 히히 잘 자요